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멋있죠? 여기는 창신동 골목에 있는 크리스마스 문방구점이거든요. 주인님한테 승낙을 맞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도매로 사실분은 창신동. 여기가 바로 예지세입니다. 예지세라고 가게 이름이 아주 멋있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멋있죠? 봄에 하는 데인데요. 아주 멋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여기 문방구 등등. 지금 크리스마스를 임방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 반짝반짝 눈사랑 또 크리스마스 각종 선물통 등 다양한 종류를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매값으로 사실려면 여기가 창신동 문방구 도매. 네. 골목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멋있게 창식 하루 보시잖아요. 네. 이상 도매 되어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예지사라고 되어있네요. 예지사. 네. 예지사라고 되어있네요. 예지사. 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어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